어 안에 있네 잡았고 견제가 안걸리노 잡았고 나이스 하나 어딨어 하나 아 그쵸? 제 옆에 있던 애한테 주는 것이네 네 나이스 아 아 아 이걸 만나네 호스톨스 가고있어 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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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지나간 걸로 아직 안 지나간 걸로 자리 잡으세요 지나가는 거 한번 보고 갈라니까 없네요 나 걸렸다 어 저기 있네 완전 무섭네 달리면 됩니다 나이스 저기도 같은 생각을 하겠죠 노리고 오겠습니다 이쪽에서 한 대 맞았거든요 오 막 옆에서 뭐 날라와 엘리아 무빈 아 여기 안에 지나갔어 뒤에 그 컨테이너 벨트 뒤에 엘리 드론 아웃 오 쒸 리콘 타워로 를 통해 액티나 를 옮기면 되죠 맞나 새끼더라 엘리아 엘리아 내 핑크에 엘리아 내 핑크에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아더 버텀 컨테이너 예아 커밍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이 컨테이너 뒤에 들어 가야겠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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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거기 안에 있다 나와 거기 안에서 전부 타고 있어 나와 롤드 타창카 마운트 벗이, 드론이 들어있어 그럼, 드론이 들어있어 고마워 쒸쒸가 쒸쒸쒸 하나는 팩.. 그거인거 같애 파수 아! 아! 아 군주님이야 이 새꺄 왜? 멜레이 LMG 마운트 이동식이라는게 좀 쒸쒸 LMG 마운트 LMG 마운트 이건가? 나갔어 뒷감당을 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었나 흠 뉴비처럼 미친짓 한번 해볼까 생각듭니다 페어 건물 위에 올라가서 저기 있질않고 안 돼 안 무서워 예 무서우니까 패스 드론이 등록되어 파워는 안 올라가 저거 하나 여기 접근하는거 하나 둘이 가장 가깝네요 여기 여기 어 나 쏜다 아! 나머지 나머지 여기 여기 미친새끼가 저거 뒤질라고 으아! 으아! 한 발 맞고 죽네 어이가 없잖아 플래시빵을 치고 바로 앞에 있어요 아... 타겟! 아! 스카우트 죽어 예 여기 오케이 쭉쭉 저거 한발 맞췄는데 왜 피가 안따지? 저거 이상한 새끼네 둘다 기절이다 컴온 앞에 앞에 잡았어요 놀라셨구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맞아가지고 어쩔수도 없어요 제가 살릴 큰일내요 와아 여기서 드러났죠 인성 예? 안살리는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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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알았어 내가 이 몸빵을 할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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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또 던지죠 그 꼴을 아직 안당할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 왜 이렇게 불쌍하냐 저렇게 가면 안되죠 아 하나 더 간다 가서? 두개 간다 멘델레이브 벌집 피자가 데워버렸다고 합니다 머리를 안 내밀다고 해야지 제가 내밀어서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대를 맞추면 됩니다 아 멘델레이브 좋다 멘델레이브 다운 이 슬라인다 아 더 있다 하나 더 하나만인줄 아는데 하나 더 메딕 드론 오케 드론 또 죽어라 알고 있었지만 너무한거 아닙니까 저는 살려드렸는데 아 저도 살려드렸어요 뒤는 책임 안지 아 으하하하 애프터 키우까지 해줘야 되는거 아니니까 아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아 안살린건만도 못하죠 방금껏 흐흐흐흐흐흐흫 나 한 번 더 프라그아웃! 왜 이렇게 말해? 흠 하나 다섯 프라그아웃! 아.너. 플라그아웃! 비싼 vak 답일عل까지 енты 이준 후라그아웃 프라그아웃 프라그아웃 무pping 정답 아llor eer 안 Pokémon 꼬로갔어요 잘못 감 나 순간 위에인 줄 알고 착각했어 드론은 나 정찰했으니까 아사진은 나은 없는데 수고하자 일어난 무기 일어난 무기 일어난 수고하자 아사진은 그 쪽이 납득 안해서 아사진은 그 쪽에 사라졌어 알아요 확인 아 어색은 어디까지 가 미친놈아 아 못봤어? 이게... 시인! 그럼 내려와 짤 뭐야 하라한은 어디갔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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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읔 그들이 생성된 날은 그 날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기, 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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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 하하하하 이제 자연스럽죠, 이제 음... 나이스 목대기까지 올라가면 그냥 두분 띄우세요 핸드폰이 나아 핸드폰을 봐, 히어로 아... 이슬론 얍 오 플래쉬뱅이 들어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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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확인 어... 밑에 있다 아우치 서부터 서부터 죽음 하나 도착해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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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어어 히니 마세븐 도로로 치우기 전에 오케이 아 저거 아들만 아들 헌 다운 헌텔 포스 에니미 액티비 바킹 포지션 나 혼자 가는게 좋은데 둘 둘로 가자 그냥 자동이야 이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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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다운 이 다운 그냥 한 개? 네 마지막 마지막으로 빨리 압축되면 돼 야 나와 나와 쐐 치이 쓰 저 수색 돌릴게요 아 저 워리어가 돌리면 되겠네 빵점 나오겠는데 이거? 꼬라지가 어디있는거지? 13세? 마이보이 카우트기스 아.. AFK AFK 뭐야 왜 없어? 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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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ee.. Can you see him? AFK라미 AFK 없는데 버억? 왜요 리스 에비.. 써줘야지 나갔네 하핰 하핰 야 F**k 디펜스! 우리는 모두 오펜스 하핰 아하핰 아하핰 다 나가겠습니다 하핰 와우 새끼들아 좀 부서관차 좀 깨자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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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리스폰지역에 쫌 밖을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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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이밍 너도 죽을래 너도 죽을래 랩을 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 아이씨 아아 진짜 으아아아 오케이, 해결해 투 도로 믿고 설 되섬유라고 서비 포키 흐흐흐흐 지금 팀에이트 나우 뉴 펜드 흐흐흐흐 예, 이스비스티 네, 이제 너는 어디를 알아요 아우치 oh me okay wait In the small house One He's gone Yep Mic Oh you run Why not die there? He's outside his outside He ran back you can revive 이거는 겁만 주고 슬리링이 더 나아 지스! 여기 더 이들게 돌을 띄우세요 이 쪽으로 감사합니다 빨리 빛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쟤가 쟤주세요 제발 쟤주세요 넋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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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죽이면 되요 잠시만 기다려 오른쪽 돌았다 다시 리벤지 한번 가볼께 넋킬 빨리 뛰어 윙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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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윙 으인 으으으으윙 아 건물 안에 하나 이쪽으로 하나 뛰었어요 둘 뛴다 하나 하나 더 오케이 이렇게 둘 건물 안에 채소 둘 내가 볼게요 이런 피치 채워 본다 나이스 살리면 돼 밖에서 덱이 타고 있네 어그로만 왕창 끌었네 땡큐 진짜 있네 흠 다가가 다가가 어이씨 이게 셋이네요 어이씨 아! 나 죽어! 러시아. 리콘 타워로 러시아. 빨리 압축될 수 있을까. 드론을. 나이스 나이스 치바네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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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드론을 띄우셔야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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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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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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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의 history 죽어버리면 어떡하니? 그 차 하나 있었는데? 리콘 타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압축될 수 있습니다. 호스톤가 소리가 나요. 아, 이거 다른 놈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근처에 하나 있었는데 안 보여. 지금. 아, 저쪽 밑에 있네. 아, 저쪽 밑에 있네. 어, 쒸. 아, 저쪽 밑에. 이쪽에 있었는데 아까. 비하인드 유! 비하인드 유! 뒷 뒤에 있었거든요? 상코 뒤에. 아 제가 핑 찍은데 여서있네 이 새끼 또 나 죽이네 이거 아주 개판이야